왜 이렇게 힘이 없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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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렇게 힘이 없지? 왜 이렇게 힘이 없지? 왜 이렇게 힘이 없지? 왜 이렇게 힘이 없지? 오옥 하실때 제가 이거 사고라는줄 알았어요 아니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이거 안올라가지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노코인가 싶었는데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그래 이거 안 먹겠나 싶어서 탄력받아가지고 여기서 와가 툭 땡겨 붙죠 남의 속도 모르고 와우 같이 길렸대면